이디서 작품번호사 새끼정원이라는 일룸이 귤 모양을 한 앙증맞은 의자 작품들이 삼촌들을 반겸서 마시 새콤 돌콤한 귤을 반으로 딱 조른 상큼한 이미지를 제주를 상징한 형모함 의자우티 색유리를 녹여 붙은 의자를 맹그라스게 여러가지 색과 모양의 귤이자 13개를 맹그란 잠시 시험가수이신 신공간을 선물 놓고다 새끼정공원이신 천지연폭포기암젤백소방에는 아열대성 상록수인 단팔수를 비롯하여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상류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수다 단팔수가 어우려진 산책지를 떠라 다음 작품을 만날해 곧이 떠나보게나시 천지연폭포기암젤백소 천지연폭포기암젤백소